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승황받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입니다. 당시 그는 신해산 일대에서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양치기를 하던 중 모세는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 존재자가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도 방금 서두에 밝힌 바 대로 자존하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주 만물의 에너지에 근본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 힘을 통일원리에서는 마뉴원력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존재자의 근본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유원력은 과학적 용어로 에너지의 전단계 에너지 또는 전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또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일방향을 지속하면 끝점을 갖게 되고 영원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힘이 영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계성 속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만물을 쌍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자는 성상과 형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상대성을 띄고 존재합니다. 이때 한쪽은 주체이고 다른쪽은 대상입니다. 힘은 주체에서 대상으로 대상에서 주체로 상방향을 가집니다. 이 관계의 작용을 주고받는 작용이라고 해서 수수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만유원력을 기초로 하여 이 수수작용을 통하여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을 합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으로 인해서 그 존재자는 영원성을 갖는 것입니다. 양자와 전자, 양이온과 음이온, 수술과 암술, 수컷과 암컷, 동식물의 산소와 탄산가스 교환, 인간 육체의 동맥과 정맥, 호흡작용, 먹기와 배설, 남편과 아내, 나와 이웃, 모든 관계 등이 수수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털을 존재양상으로 펼쳐보면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정으로 한 만류원력이 주체와 대상으로 하여금 상대기준을 조성하게 하여 수수작용을 하는 분이 있게 되고 그 수수작용으로 인해 합성체를 갖거나 번식체를 낳게 됩니다. 정에서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분, 다시 합하는 정, 분,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공간적으로 펼치면 정, 주체와 대상, 합 이렇게 사위가 하나의 구조틀을 갖추는 사위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존재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평면적인 회로에 의한 원형운동이 다시 입체적인 회로에 의한 구형운동으로 변화하는 데에서 창조의 조화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회로의 거리와 모양과 상태와 방향, 각도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주고받는 힘의 속도 등의 차이에 의하여 천태 만상의 조화의 미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의 양상을 가지고 항존의 힘과 창조력을 갖습니다. 이 정분합작용의 사위기대에는 갈등과 투쟁논리를 고취시키고 합리화하는 유물변정법의 정반합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정분합의 사위기대는 갈등구조나 대립구조가 아닌 조화와 통일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도 이러한 정분합의 사위기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위기대를 형성하는 수수작용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수수에서 줄 숫자가 먼저입니다. 먼저 주는 자가 주체입니다. 주체자는 대상자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대상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자로서 갖는 주체의식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체자에 대한 충, 효, 열의 마음, 받들고 모시는 마음, 존경과 순종의 마음 등을 가집니다. 이것이 대상으로서 갖는 대상의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주체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나 대상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하, 전후, 좌우, 중앙의 칠점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서성과 상사 앞에는 하의 자리에, 자녀와 제자와 부하 앞에서는 상의 자리에, 선배와 형님과 언니 앞에서는 후의 자리에, 후배와 동생 앞에서는 전의 자리에, 이웃과 친구와 남편과 아내 앞에서는 좌나 우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늘 주체와 대상의 자리를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일러 연체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연체적 존재는 주체의식과 대상의식을 고루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허와 겸손, 희생과 봉사, 상호존중, 배려하는 마음, 위하여 사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수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도의 사위기대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도 성서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덕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고전대학에서는 역지사지로 남을 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용 13장에도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체적 존재로서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삶, 더불어 영화를 함께 누리는 삶, 더불어 의로움을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상극의 구조가 아닌 진정한 상생의 구조입니다. 이기가 아닌 이탈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잘 살기를 지향합니다. 나와 너, 윈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이 넓고 깊은 사람이 주체자로 서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